이게 조용하네요 이렇게 해서 스포포인트 할 때 이렇게 찍고 이게 안 돼 이게 어느 사람? 이게 잘 안 돼 그 느낌은 반대쪽 편한 쪽 칠 때처럼 그 느낌을 생각해가면서 비싸게 맞추는 줄 알게 느낌 내 가지고 이쪽 느낌하고 이쪽 느낌 한 번은 시밀에서는 이렇게 돌려놓고 그냥 팍 치면은 쓰는데 실기는 안 돼 이상하게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갓도가 제대로 안되면 팔이 떨어지거나 갓이 높아지는 못해 그냥 키를 제대로 놓고 딱 세워놔 딱 세워놔 딱 세워놔 사이드로 이쪽 번역 사이드로 좌사를 딱 세워서 보내고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게끔 요소를 해야 돼요 이게 돼야 어차피 이게 될 거 같아 그렇죠 좌사가 안 돼 좌사가 좌사 움직이는 세웠다가 넘기는 거야 세웠다가 넘기는 걸로?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품을 세다가 갔다가 세웠다가 넘기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야 좌사하다가 한 번씩만 넘겨보면 그 느낌이 이어져서 여기 있을 거야 저의 인간이 너무 잘하고 갔다 어떤 거야? 뭘로? 세이버 지금 뭔데요? 세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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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팔에 이런 팔 아니 손이 안 돼 먹어야 됐다 voila ? 세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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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버